자 일단 삼재가 들어있는 거 알고 계시고 그게 삼재가 내년 2024년까지가 삼재가 날삼재예요 근데 엄마가 들어오는 삼재들삼재부터 엄마한테는 어떤 집안의 내가 상문의 기운 돌아가신 분들이라고 보면 우리가 근상관 최근에 상문이라고 표현을 해 거기에 있어서 어쨌든 엄마가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또 엄마가 신줄이 우리처럼 무당이 아니라 어쨌든 십자가 참이 안 돼요 엄마 같은 경우는 내가 간세모살림이 됐든 내 부처님이 됐든 하다 보면 내 살아생전 내 엄마한테 빌든 마음속이 안 좋을 때는 하다 보면 아버지한테 빌든 그렇게 조상한테 마음속으로 빌고 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지라 그게 신줄이 있다 보니 엄마가 상문이 조금 탔다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가 작년 들어오는 삼재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에 투자해도 안 돼요 하다 못해 내가 어쨌든 수술을 해도 안 돼요 그게 병으로 수술을 하면 액땜이나 땜질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 했더라면 그거 또한 충이었다 잘못됐다 이거야 우리가 인연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그래도 나랑 인연법이 4대가 맞는 경우가 있고 내가 그 해운년에 그 달에 뭐를 건드리면 안 되는 이런 입장이라 그래서 엄마 보셨을 때 쌍꺼풀 수술 쌍꺼풀 수술이죠 나이 먹으면 창피한 게 아닌데 그게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충이 났는데 충이 계속 그 자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인연법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명하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됐어요 근데 나랑 인연법이 안 돼서 충이 나버린 거야 그죠? 근데 마음에 들질 않아 그리고 또 손을 대야 돼 또 칼을 대야 되는 입장이야 제가 볼 적에는 내년 생월달 본인 생월달 음력으로 내년 10월? 응 그 지나고 난 다음에 건드리죠 내년 지금 굳이 좀 불편하고 다니는데 좀 그럴 수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계속 또 만들면 엄마가 지금 아직까지 상문이 가치지가 않고 삼재가 나가지가 않은 상태에서 왜냐면 10월달이 생월이라 그러면은 그 10월을 먹어야 삼재가 나가는 거예요 올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응 내년에 나가요 내년에 아홉수고 내년에 아홉수에 삼재가 올해 나가는 거예요? 내년에 나가요 아 그래요? 응 내년에 날삼재예요 그래서 오늘이 그러니까 이번 연도가 묵는 삼재 내년에 아홉수에 삼재까지 엄마가 있으니까 홍수명기는 삼재 뿌리까지는 해놔요 아무리 그래도 없다 없다 하더라도 해놓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생월달이 지나가야 아홉수가 넘겨지는 거고 생월달이 지나가야 내가 삼재가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그 전에 칼을 재면 충이 된다 그거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엄마가 못 참고 또 건드릴 거 같다 내가 볼 땐 응 하려고 하는데 지금 6개월 있다가 보자겠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보더니 아직 할 때가 안 됐대요 안 됐어 그래서 또 기다리래요 그래서 좀 기다리는 중인데 또 좀 기다리래요 그래서 지금 언제 기다리면 될지 언제 날짜가 좋은지 이걸 제가 얘기해 주잖아요 날짜가 좋으려면 내가 상문을 거두고 내 삼재를 거두고 내 아홉수를 거둔 다음에 다른 선생님을 만나러 가면 가능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계속 건드려버리면 엄마가 눈이 그렇게 이상한 눈이 아니었던 거야 이제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니까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건드리니까 더 이상해지는 더 이상해진 눈이 돼버린 거야 예뻐지려다가 그래도 불편하잖아 거풀이 내려오고 그러면 여자들은 근데 그걸 움직이려고 했는데 칼을 댄 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그 칼 속에서 충이 났다 이런 소리야 근데 내년에 제가 아무리 생월달 지난 다음에 아세요 이랬어도 엄마가 너무 불편하고 하나에 꽂히면 우리 엄마 성격이 하나에 꽂히면 내가 하고 말아야 되는 성격이야 근데 또 춤을 내요 그러면 이뻐질 것도 이뻐질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내년 10월 지나면서 하면은 그때는 아무 날짜나 괜찮나요? 네 왠만해서 뭐 날짜를 안 보고 해도 돼요? 그때 가서 보고 하셔야지 그때 가서 그래도 내가 충이 있는 날 칼을 대는 거 아니야 아무튼 조금만 칼이 너무 큰 칼이든 근데 그 쉽게도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뭐 성형도 칼이거든요 근데 그 칼이 내가 들어 있냐 안 들어 있냐는 거거든 근데 그 칼의 사주를 음력 10월 양력 10월 엄마 생월이 음력으로 10월이에요? 네 그 음력 10월이요 생월달 지나는 거 양력이 11월 19일이니까 그 지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생월달 지나고 나서 다시 건드리셔서 불편하시더라도 왜냐면 또 건드리면 또야 아 그럼 엄마 가라야말로 한 번에서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계속 충이 나니까 누가 보면 성형 중독인 줄 알 거야 아닌데 알어 사람들이 이상 있어 아닌데 근데 내가 좀 불편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칠 겸 겸 겸 해서 한 건데 이게 계속 충이 나더라는 거야 아직 상문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을 다시 바꿔 가지고 했냐고 그럼 괜찮나 하고 그러니까 생월달 지난 다음 하시라고 아 알았습니다 응 생월달 지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왜냐 한참 기다려줘 정확히 얘기했어요 한참 기다리다가 내가 못 기다리다가 또 했어요 충이에요 선생님 바꿔도 또 해야 돼 그러면 결국엔 또 기다리고 6개월 기다리고 8개월 기다리고 1년이 돼서 결국엔 응 그런 수밖에 없으니까 좀 불편하셔도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좋지 엄마한테 좋지 않은 수기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내년에 아웃소예요 뭐가 진짜야 내년에는 내가 누구랑도 어울려서도 구설 아 나는 말을 안 했는데 구설이야 네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희한하게 돈을 어디다 꺼주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희한하게 돈이 나가는 거야 아 가만히 있다가 응 어 나는 그렇게 어떻게 하냐 마음 좋게 살아가고 응 긍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도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안 떨던 오지랖을 떨어버린다고 내년에 그게 엄마의 수예요 내년에 응 엄마의 수예요 그러니 내년에는 그냥 우리가 자중이라 그래요 응 자중을 아셔야 돼요 응 자 아웃소가 다 나쁘진 않습니다 삼재가 다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엄마는 춤을 맞았잖아요 삼재 시절에 예를 들면은 상문을 맞았고 어 내 상문 그러니까 내 뭐 부모상이 아니라 상문이 집 안 형제 일시까지 따지면 집 안 집안에 상문을 맞았고 삼재가 있고 내년에 또 나가는 삼재에 아웃소까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악재가 세 개나 있습니다 굳이 애써서 내 마음이 힘들어서 내가 이런 것 같아서 굳이 건드려도 또 그런다는 거야 그니까 내년이 더 나쁜 거예요 네 아 그럼 나쁠 때는 또 무슨 칼을 대고 그러면 괜찮다는데 미용이라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칼을 대야 돼서 액 대멸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예 그러면 엄마가 내년에 건드렸었어야 되는 거야 음 근데 미리 건드렸잖아 그래서 충이 잡혀왔잖아 아 근데 그 충이 잡히면 그러니까 염증이 났다 이 소리야 예를 들면 염증이 났는데다가 또 계속 그러면 그 염증이 나중에는 병이 돼버린다 이런 소리야 이해 가셨죠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내년에 아니면 내 생월달 그 지나면서 가셨으면 좋겠고 내년 3월달 아니 내년에 내 생월달 내 생일달 어 생일달 그렇게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동이 없어요 네 언제나 이동이듯이 이동이 없어요 정말 이동을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시던 분이야 근데 이동이 쉽지 않아요 어 이게 1, 2년 안쪽으로 내가 뭐든 집안을 움직이고 집으로 움직이고 이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년은 더 많이 조금 더 오래는 눌러먹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해 몇 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이게 칠순 칠순하나 뭐 이런 정도까지만 가셔야 돼 몇 년 더 있어야 돼 그때 가서는 내가 뜯어고치든 아니면 우리가 좀 예를 들어 편안하려고 편안하려고 움직이셔야 되는 이런 입장 그 이유가 우리 아드님이 장가를 안 가셨잖아 혼자잖아 근데 진짜로 이게 모태신앙도 아니고 모태솔로도 아니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들어와서 잘 안 돼요 결혼이 파혼이 돼요 이게 아니라 이 아이 자체는 여자에 대한 무관심인가 이럴 정도로 네 관심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한 번도 못 만난 건 아니다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못 만난 건 아니다 한 번도 못 만난 건 아니다 이게 결실을 못 맺은 것뿐인 거고 어 그리고 자기 딴에도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아직 자기 자리 그리고 아직 주변 머리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없는 거야 연애에 대한 그리고 한 사람을 책임지어야 되는 것에 대한 또 하나 여자를 왜 만나야 되는지 모르는 게 아들이에요 왜 장가를 가야 되는 거냐 팔팔 뛰어요 왜 내가 연애를 해서 왜 장가를 가서 왜 누구를 위한 건데 난 지금 괜찮은데 난 편한데 어 그게 아들이에요 응 못 가요 그럼 마음이 돌아설 일은 없나요 돌아서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한 번 남았어요 아 그래요? 그게 마흔세 마흔 넷에 들어있어요 아니 아무 때라도 가면 좋겠어요 마흔세 마흔 넷에 들어있어 진짜 갈 수 있나 이제 그거는 뭐 어쨌든 많이 빌어야 돼요 장가를 보내시고 싶으면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남자예요 우리 아들인데 근데 여자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지라 응 살짝 소심도 하고요 쇄심도 하고요 그리고 막 왈왈락 걸리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자기 노릇은 잘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불편한 거거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여자에게도 내가 눈이 튄 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 또 못 맞는 게 한참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걸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버릇이 돼버린 거야 그저 일 그저 집 그리고 뭐 간혹 자기 뭐 취미 있으면 그냥 그 정도인데 그렇게 막 활동성이 많은 아들도 아니에요 엄마 네 그러다 보니까 만나고 사람들이 어디서 만나고 소개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이 스스로가 아들 자체가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걱정은 해야 돼요 엄마가 제가 장가를 해도 보내야 되며 내가 조상님 전에 빌어서라도 이 아이 장가 보내야 돼 근데 그게 마음내에서 들어 있어 그걸 넘으면 노총각 돼요 노총각이라면 좀 결혼하기가 좀 수월치 않아요 나중에 엄한 짓을 해요 내 새끼 아닌데 이를 꽂히는 게 이런 게 있어 어디다 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빌어야 돼요 먼저 얘기할게요 조상님들이 얘기를 많이 빌어서 장가 보내고 싶어요 장가 어쨌든 인생에 태어났으면 제가 결혼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또 여자도 잘 만나야지 아 또 잘 못 만나서 속 썩을 바에는 어떤 때는 제가 도의안을 해요 그래 너 혼자 살면 살아라 이렇게 도의안을 해요 혼자 자 다른 건 모르겠고 장가 갈 수 있는 일 있는데 그 기회가 마흔쌤 마흔 넷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내년 내 후년에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 직장을 다니시면 조금 더 열중해서 그렇게 다니시라고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엄마예요 네 마음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하나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될 것마저도 내가 조금 어떤 괜찮아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좀 뭐 눈에 예를 들어서 꼭 성형 그러니까 이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뭐 병까지는 아닌데 좀 불편시려 뭐 속눈썹이 찔렀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올라왔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엄마가 칼을 대지 말아야 될 시국에 칼을 대버려서 충이 났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그렇죠? 또 돈보다는 시간은 시간대로 또 시간에 있다 보면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그거 하나에 솔직히 꽂히고 아들 뭐 장가가고 아이 그래 그래 유학에 사시는 양반이 5점을 남겼다 이거야 그래서 아직 건들지 말아야 되는 내년의 운소예요 신년의 운소가 그래서 내년에는 몸수로 뭐 암병이다 뭐다 그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건드렸기 때문에 내년 수화전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우스가 엄마한테 무서워요 아직 저승사자가 가질 않았어요 그러니 엄마가 참고 그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동의 수저는 없어요 그냥 있는 곳에서 내가 열심히 잘 치우면서 살아가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부근이 몇 세세요? 말띠요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근데 남편은 저렇게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우울증이 온 거 같은 생각이 내년에 조심하셔야 돼요 남편이요? 내년에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많이 조심해야 된다는 뜻은 다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정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왜 여자도 우울증이 오고 갱년기가 오고 막 그랬잖아요 아빠가 이게 뭔가 삶의 낙이 없어지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더욱 더 재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뭐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없고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야 왠지 모르게 자기 혼자 도태된 거 같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자꾸만 하는 거 같고 자꾸 누워야 되는 영국이야 밖에 안 나간다는 거야 골방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내년에 내년 내년 그러니까 내년 2024년이나 2025년이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얘기는 많이 옆에서 지켜보세요 살짝 자기 스스로가 이 세상을 안 살고 싶은 그런 충동적인 게 들어와요 지금 엄마가 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집안에 이 시집안에 상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이 모든 세상에 대한 걸 내려놨어 근데 그게 1, 2년 차가 아니에요 엄마 응? 올해만 얘기가 아니라고 남편분이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속이 뭉그러지려 산 거야 엄청나게 그냥 편해요 좋아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고 엄마도 속이 뭉그러져서 산 거라고 응? 그러다 보니까 아빠 옆에서 자꾸 어쩔 수 없어 얘기해도 안 들어요 하지 말고 자꾸 아니 저는 제가 어떻게 해도 남산도 가고 어디도 가고 자전거 타고 저는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건 엄마의 얘기고 근데 같이 가져도 안 가는 거 꼼짝 안 가요 좀 이렇게 좀 바람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자꾸 세상에 뭔가 어떤 그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만 안 들어가고 사람들이 차단을 시켜버리고 자꾸만 자기 혼자의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빠져버리고 그냥 완전히 먹지도 않고 응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삶은 놓은 거예요 저승사자가 안 나갔다는 건 상문이 아직 진을 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데리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서 어떻게 해서든 챙겨 먹으시고 내년 내년과 내후년의 수가 위험수예요 물론 지금 엄마가 이것도 제가 또 언제 충이 날까요 언제 또 뭐 성형이 예를 들어서 한다고 날짜를 잡아주세요 이러고 들어오셨고 우리 아들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렇지만 이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엄마의 궁금한 거고 엄마의 애로사항 말 못할 뭐 이런 거 진짜 하소연할 수 없는 그 뒤로다가 이 무당이 바라보면 남편이 지금 위급하거나 아들 장가가는 것보다 남편의 건강수가 더 위급해 놓은 지라 엄마가 옆에서 아직까지 저승사자가 나가지도 안고 상문이 나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같이 잡아가기 전에 여기보다 많이 챙겨주세요 엄마는 활동적이야 안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버릴 거야 그래서 나가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못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같이 남편과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하다못해 집에서라도 같이 고수업이라도 같이 쳐 고수업이라도 같이 고수업이라도 같이 고수업이라도 같이 쳐서 뭔가 자꾸 끌어내야 돼 삐쩍삐쩍 말라가요 어? 시금을 우리가 좀 배했다고 그러지 그냥 자기가 사회에 그러니까 이만큼 먹어 그냥 간신히 살 것만 먹는 거 어떻게 저렇게 먹어갖고 저렇게 의미도 없고 함께 먹어 어떻게 살까 싶잖아 담배 커피만 피우고 그러다 보면 남편이 내년 내년 수야에 건강의 몸수가 엄청나게 극도로 바닥을 칩니다 삼령탈상이 끝나기 전에 같이 그러니까 위험수가 있으니 그 정도까지는 엄마가 배려를 좀 해주시고 뭐 어쨌든 상문은 걷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하신 거 저는 그거 좀 궁금한 거는 이것 때문에 왔고 이래 이래 했고 거기에서 이제 아들만 노는데 제가 볼 적에 부근을 이제 우리 엄마 보면 부근이 나오거든 남편이 바라봤을 때 낫도 없고 빚도 없고 인생에 대한 회유감에 인생을 논 거 마냥 진짜 붙어 있으니까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것 마냥 의욕도 없고 뭐도 없고 이게 정말로 내가 상전 하나 모시고 사는 것 마냥 엄마 그래 응? 근데 걱정이 돼 근데 말을 하면 들어 먹어야지 안 들어 먹는데 이제 엄마도 힘든 거야 엄마도 힘든 거야 계속 말을 하기가 근데 어쨌든 집안에 상문이 안 가셨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상문은? 뭐 아빠 살리고 싶으시면 가면 되는 거고 더 이상 궁금한 건 없으신 거죠? 어차피 저는 이것 때문에 왔는데 뭐 10월 생일 지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야 돼 1년도 넘게 기다려야 되네 응 넘게 기다리든 아니면 홍수맥이 삼재풀이를 해 놓고 난 다음에 내년 6월달 7월달 아니면 5월달 가서 하시는 게 좋을 거에요 5월달? 응 홍수맥이나 삼재풀이를 해 놓고 난 다음에 5월달까지 가야 돼요 정월 2월 3월 4월은 안 됩니다 아 큰달로 5월 정도는 가셔야 그래도 내가 어떤 아홉수에 있어서 타고 같이 들어가지 않고 충이 났던 게 또 따라 들어오지 않고 어 그럴 수 있는 기간에 정말 빨리 한다 그러면 5월달이에요 5월달이 지나서 5월달이 하든 5월달이 지나서 하든 또 여름이 하면 또 이제 뭐 충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5월달하고 6월달은 들어있어요 응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삼재나 홍수맥 그러면 좋은 거 하나 뽑아주세요 날짜로 5월 6월달은 그때 가서 뽑아야 돼요 아유 선생님 삼재나 홍수맥이 해 놓은 다음에 거기서 푼데서 날짜 뽑아달라 하세요 아니 그게 다 보는 데마다 딱 달라서 제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봤으면 선생님이 그거까지 다 뽑아주시면 아 내가 이걸로 해야 되겠다 싶고 내가 만약에 또 다른 데서 하면 또 거기서는 또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혼동이 와 혼동이 오는데 엄마가 삼재나 풀 거예요? 홍수맥이를 할 거야? 그걸 하고 나면 5월달에 나를 뽑아줄게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10월 가서 하세요 아 계속 얘기하잖아 리바이벌을 하게 만들어 삼재나 홍수맥이가 뭔지 몰라 삼재나 홍수맥이가 아홉 수를 없애는 거예요 아 삼재풀이 삼재나 홍수맥이가 내년에 1년 12달에 들어오는 안 좋은 흉액들 홍수맥이는 흉 푸는 거예요? 흉 푸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풀어요 따로따로 하기엔 좀 뭐하고 내가 살짝살짝 뭔가 자꾸 이게 뭔가 끼는 거 같고 집안도 자꾸 자꾸 우한이 오는 거 같고 뭐가 나아지고 뭐가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나아지고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 같은 경우는 내년에 엄마가 버티셔야 되고 남편도 내년 수전 내후년 수전에 솔직히 남편이 고비를 한 번 넘겼었어야 돼요 맨날 수술했어 고비를 한 번 넘겼었어야 돼요 연명하신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정말 연명을 더하시고 싶으시다면 그 정도는 홍수맥이 삼재풀이 같이 그렇게 남편은 삼재가 아니지만 그렇게 풀어가는 게 맞고 그리고 아직 상문이 안 가셨으니까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시겠죠? 네